돈 빌려다 쓴 놈들의 심리는 다 똑같은 거야. 아주 X발을 치고 돈가를 부릅대야 겨우 원금 받는 거야. 두 발치나 밀렸어! 꼬바누, 봐봐봐. 야, 돈 대신에 담보로 데려온 거야. 담보물 알잖아. 사체가 무섭다, 진짜. 오늘 출방이에요, 너. 그럼 왜 이러냐? 엄마가 돈 벌러 멀리 갔다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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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어디 함부로 자식아, 남의 담보에 손을 대. 아저씨. 나 학교 왔어요. 거기 가 있으면 엄마가 진짜 데리러 오는 거 맞아요? 야, 담보. 네. 야, 담보야. 담보. 어, 담보냐? 담보죠? 너 잊지 마, 지금 시간이 몇 시간. 오빠랑 결혼하고 있는 거야. 뭐? 그게 아니고요. 그 자식아! 근데 담보가 무슨 뜻이에요? 다음에 보물이 되는 거야.